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온 사람들을 인증해주세요 손 소독제나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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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립 나가면서 뭐하지 아 몇 시야 홀로 인증 시약감 고립됐다 오셨어요? 고립됐다가 늦으신거에요? 아니 나 지금 강원도 밖에 오는거고 아 손님이 더 들었어? 에휴 정말 아유 사람들이 그렇다 느슨다네 역시 이 유튜버분들 위원님 왜 안오세요? 아 다섯시까지 아니에요? 아 다섯시까지 아니에요? 네시부터에요 아 저 5분 뒤에 또 차이긴 해요 빨리 갈게요 얼른 오세요 네네 다섯시인줄 알았어요 잠깐만 오늘 다섯시까지 아니었어요? 왜냐면 아 나는 다섯시간차인줄 알고 네시까지 온거지 아 난 늦는 사람도 이해가 안돼 아니 왔다 뭐야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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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말도안돼 아니 뭐야 입만 안가리셨어 아 최대한 가벼워 어 저기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진짜 내쉬었어요?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 많은 분들께 진짜 지나가셔야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피해를 안겼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 나와계시니까 처음이신건데 빨리 들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치워주실래요 이제 다섯시인줄 알았는데 또 4시 만까지 오느니 약간 그런것 좀 있지 않나요? 야 우울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저기 새거였는데 분위기 안 좋구나 하하하하 둘 다 한거야 둘 다 한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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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